어머니 들어올 거 없다 어머니 들어오지 말랬쌘니 나 지금 너랑 얼굴 맞대고 있을 기분 아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죄송 한 사람 인생을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우리 집안 헐딱 뒤집어 놓고 죄송하고 다 놓으면 다 끝이야 니가 인간이냐 어떻게 그런 짓을 해 놓고 양심도 없이 우리 병국이랑 결혼할 수가 있어 그래 좋더냐 우리 식구가 깜빡 속아주니까 재미있었냐 어머니 그런 거 아니라는 거 아시잖아요 아 이게 뭘 알아 네가 어떻게 이래 다른 놈이나 살림까지 차리고 살았던 네가 그 너로 몸뚱이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 집안에 시집을 수가 있어 어떡해 엄마 왜 이래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네가 어떻게 우리 집안을 이렇게 깜짝같이 욕 볼 수가 있냐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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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울지마 할머니 미워 우리 엄마한테 화내지 마 우지매 왜 우리 엄마 미워해 우지매 진짜 그리 잘하네 나가자 내가 아유 아유 부네 아유 어머 나 억울하고 부네서 못살겠어요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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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나 내가 쟤에게 못살리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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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니 언니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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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배추 오잖아